한 주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별난 일들 총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톡톡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웅디 이현웅입니다. 네. 자 오늘 월드톡톡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실 건가요? 먼저 코로나 관련 소식인데요.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소 완화된 방식으로 진행이 연장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는 여전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거리 두기뿐만 아니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통행 금지 그리고 봉쇄를 하는 경우도 많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부터 2시간 후에 통행 금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저는 다행히 그렇게 집이 멀지 않은데 혹시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 분들은 어떡하죠? 그렇죠. 좀 난감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런 것도 있고 퇴근길에 뭔가 내가 오늘 장 봐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갑자기 촉박하다. 이러면 막 왠지 사재기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가 시행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시행된 나라가 있죠. 터키가 워낙 좀 급했나 봅니다. 그때는 현지 시간으로 4월 10일 오후 10시 15분이었는데요. 1시간 45분 뒤인 4월 11일부터 이틀간 그러니까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통행 금지를 하겠다고 갑자기 공지했습니다. 발표 시각이 그랬던 거고요. 실제 사람들은 기사나 보도 등을 통해서 더 늦게 알게 되겠죠. 네.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재난 문자처럼 일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알린다고 쳐도 휴대전화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바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 1시간 45분 뒤에 그렇게 통행 금지라 그러면 시민들은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주말 동안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면 먹을 거부터 좀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물이라든가 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마트 작은 마트에도 긴 줄이 이어졌는데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는 걸 방지해야 하는데 터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했던 집에서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막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SNS를 통해서 보면 몇 초 차이로 통행 금지에 걸려서 단속반에 걸렸다. 뭐 이런 불만들도 올라왔더라고요.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결국 갑작스러운 통행 금지를 단행한 슐레이만 소일루 내무 장관은 주말이 지나자마자 바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통행 금지를 발표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사의를 표명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빨리빨리 결정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소일루 내무 장관의 사표가 반려되면서 논란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야권 인사 중에 에르두환 대통령의 유력한 대권 경쟁자로 불리는 에크렘, 이마모울루, 이스탄불 시장 같은 경우는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르두환 대통령은 소일루 장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다 라면서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네. 소일루 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 여권 내에서 에르두환 대통령의 뒤를 이어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정치적인 이유가 좀 엿보인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터키도 지금 사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저하고 정말 체계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한데 일단 문제가 있고 난 뒤 다음 주말 동안의 통행 금지는 좀 미리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맞아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정치 싸움 이런 거 다 빼고 방역, 정말 국민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죄 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 거니까요.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업을 버리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음. 어떤 직업을 찾았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스웨덴인데요.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 또 여행 그리고 항공업이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또 제 전 직장 동료들을 포함해서 승무원분들 집에서 지금 쉬고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스웨덴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사나 호텔 직원들이 병원과 요양원의 보조원으로 일하기 위한 재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급 휴직 중인 항공이나 여행이나 서비스 업종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나선다는 거죠? 뭐 그런 셈인데요. 그냥 자원봉사자는 또 아닌 것이 재교육 대상자로 말씀드린 항공사나 호텔 직원들은 응급처치라든가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항공사에 예전에 입사했을 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그런 기타 안전교육을 정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한 두세 달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정기 안전훈련이라고 해서 그런 기술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또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기초 지식이 있다 보니까 병원 등에서 일하기 위한 교육 시간이 단축되고 또 현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자원봉사자와는 좀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에 있어서 자원봉사를 할 때 어쨌든 본인이 예전에 받았던 교육을 활용하고 또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는 거니까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있어요. 국제농구연맹 소속 심판인 실비아 마르지알리와 귀도 조반네티가 의료 현장에 투입돼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데요. 이 두 심판은 모두 의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향해서 농구 코트 위에 있었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병원에 달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의대 출신 농구 심판이 있다는 게 더 신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출신 의사가 있다면 그것도 좀 놀랍겠죠. 실제로 전 메이저리거 마크 해밀턴 역시 현재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데요. 야구 선수 은퇴 후에 의대에 진학해서 지난 10일 졸업하자마자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야구 선수 경력은 짧고 또 기록도 그렇게 대단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11년 월드시리즈 우승반지까지 꼈던 선수가 현재 코로나19 의료진이 되어 있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인물들만 몇 명 꼽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고생하는 의료진들 많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일이 있는데도 스스로 나서서 자원봉사하겠다고 나서는 의료진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소식 보면서 참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많은 분들의 코로나19 현장에서 싸우는 분들의 그런 노고에 저도 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브리핑 보니까 그런 의료진을 위해서 또 감사의 표현을 하는 챌린지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우리 동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월드톡톡 세 번째 소식 마지막 소식인가요? 마지막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아닙니다. 진영 아나운서 이 노래 아시죠? 헤이 주 왜 웃으시죠?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 너무 바이브레이션을 섞으셔서 제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뭔지 아시죠? 헤이 주드죠. 당연히 알죠. 오늘 마지막으로 전할 소식이 바로 비틀즈 관련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 4월 10일은 비틀즈가 공식 개최한 1970년 4월 10일 이후 꼭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를 맞아서 한 경매가 진행됐는데요. 여기에 비틀즈 관련 물건 250여 개가 나왔습니다. 이 물건 중에 폴 맥카트니가 제가 방금 불렀던 헤이 주 이 노래 가사를 적은 종이도 있었는데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가사만 적은 그냥 종이요? 네. 일반 종이입니다. 그래도 폴 맥카트니가 직접 종이에 썼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그래도 한 5억이나 5억? 아니 5억이 너무 많아요. 1억 정도? 1억이요. 1억 있으면 아마 팬들 우리나라에서도 사셨을 것 같아요. 이 종이가 73만 1천 파운드 우리 돈으로 11억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5억도 아까 많다고 생각했는데. 종이 한 장에 11억 원이라고 하면 정말 비싸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 안에 담긴 스토리를 아는 팬이라면 그 값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 곡은 폴 맥카트니가 존 레논이 아내 신시아 레논과 이혼하고 오노 요코에게 갔을 때 신시아 사이에서 낳은 줄리안 레논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이 스토리가 굉장히 유명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줄리안은 아버지인 존 레논보다 폴 맥카트니와 더 가깝게 지냈다면서 함께 찍은 사진도 폴 아저씨와 찍은 게 더 많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정말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알 수 있죠. 하지만 팬들도 그렇고요. 존 레논도 그렇고 이 곡이 자신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곡이다. 자신을 요즘 말로 하면 디스하기 위해서 쓴 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잘 부르지 않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네. 참 비틀즈는 노래들도 물론 다 명곡이고 좋지만 멤버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거나 아니면 노래에 숨겨진 사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참 비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들이 경매해서 높은 값을 받은 거겠죠. 네. 이 종이 외에도요. 1964년 첫 미국 투어 당시 사용한 드럼이 2억 4천여만 원. 헬로 굿바이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멤버들과 매니저의 아이디어가 적힌 메모지, 각본 등이 약 1억 원. 그리고 링고스타가 사용한 제떠리는 4천만 원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번 경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됐고요. 낙찰자의 신호는 모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틀즈 관련 경매 소식까지 저희가 다 들어봤습니다. 월드톡톡이 원래 저희 강사 소식을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 사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래요? 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뭐죠? 직접 얘기해 주세요. 네. 한 1년여 동안 제가 지금 월드톡톡을 통해서 우리 세만시 가족분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로 제가 이 세만시 월드톡톡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 뭐 저는 눈물이 나는데 사실 이현웅 아나운서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뭐 좀 더 좋은 기회를 얻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별로 눈물 안 나잖아요?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프로그램을 이번에 하나 맡게 되면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12시 10분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를 이렇게 또 키워주신 거는 다 또 월드톡톡 세만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마지막까지 더 좋은 또 방송하고 선물을 드리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제작진이 이번 개편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우리 출연진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뭐랄까요? 그러니까 월드톡톡의 이현웅 아나운서가 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코너를 너무 재밌게 잘 살려주셔서 이거는 정말 진심이에요. 제가 방송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후배라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후배를 떠나서 다 떠나서 정말 코너를 제가 기획한 의도답게 너무 잘 살려주셔서 제가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배가 봤을 때 후배가 이렇게 또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물론 새로운 프로그램의 짝꿍이 제가 아니라는 게 좀 질투가 나긴 하지만 저도 참 아쉽네요. 하지만 또 월드톡톡의 다음 주자가 또 만만치 않은 분이 오기 때문에 저보다 뭐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코너명도 살짝 바뀌니까요. 개편을 앞두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 새만시 애청자 여러분도 기대를 해주시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될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선곡을 들려드리면서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를 보내야 되는데요. 굿바이 에브리바디 마지막은 제가 모두에게 인사를 좀 드리는 의미로 물론 이 가사와는 좀 내용은 좀 다르지만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저의 마지막 월드톡톡 선곡으로 남기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들려드리면서 이현웅 아나운선은 진짜 진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